제가 안보이네 어우 야 엔진실이 지랄이다 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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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6시 그냥 보고 쏴요 네 그냥 캐스다 오 예 좋아요 캐스 오십시오 와 이것이 먼거리 정도 아 장갑 끊어주세요 배 내려간다 저거 아마 심해까지 내려가고 빠질 것 같아 지랄까? 아니네 약간 5시로 어 극악도 좋아요 음 좋아요 아 빠진다 싹 상부 한포로 바꿔치다 어 상부 전방 한포 셋이 어 위치는 2시에요 2시 한포 기준 2시 어 한바늘 써보세요 세발 어 스킬 써요 각도 맞아 명중 어 어 함장실 야 저거 우리 배로 떨어졌네 예 일부러 박았어요 한번 저거 저거 죽을때까지 어 야야야야야야 탁도 엉루키 탁도 일리미 네이비 아무튼 잡았다 우리 배를 손 못하네 어 침수되는데 우리 배 아 여기 위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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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아 일단 배 멈춰놓을게요 뭐야 나 핀버워 아니야? 그런거 같은데 저 뭐지 저 타러오시면 될거 같은데 어 어 야 원자로 터졌구나 네? 아니 적 적 상대방 원자로 터졌어 원자로 터져서 한방인가봐 이건 누구야? 야 근데 여기 의무실에 아 의무실 키베리에서 뭐 많다 음 원자로 조심해요 폭발하는거 아니 괜찮네 안 터졌어 안 터졌어 원자로 안 터졌어 아 접속하면 터져가지고 좋았구나 원자로 꺼야지 어 어 잠시만 얘를 원자로 껐어 일단 음 규공이온는데 음 근데 규공보다 나은데 야 자부성공이 5개가 꽂혀있는데 이야 저 친구 어 엑셀런트 퀄리티 하나 있어요 사실 나도 만들 수 있긴 한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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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이 엘 장소 크기를 빨리 옮겨 어... 그러고 좀 까고 있습니다. 오, 열 여방이 여섯 개나 있었어. 개꿀. 우리의 티타닉 말로 놓을게요. 엔진 오일 있고. 비교와 엔진 오일을 양손으로 들고. 어, 산소통도 다 챙겨야 돼. 알루미 좀 있는데. 저거 패치돼가지고 한 번에 한 칸씩 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좀 똑같아요, 저거. 아, 좀 많이 해두어. 아, 딱새 님. 딱새 님이 좋아할 만한 모자 찾았어요. 베테랑스 헬멧. 아잇. 아이씨. 아, 나 이거 썼어. 아, 시키. 이거 써봐. 어? 뭐야 이거. 뭔 건담같이 생겼어. 일본, 일본 시키가 헬멧 아니야? 뭐해야해야 이거? 매일Door. 이렇게 doori하는 생각. 게임 장범 맡기고 있는 데요. 예. 깜짝ều한것. 17. 459 SASS 화이아인 로버트 요거트 간장 가벼고 고기 야 저 새끼들 왜 회로 보이는데 저 들어갈 수 있으면 얘들아 yo 이동 좀 하자라 뭐해ес 독일군? 2차 세계대전 독일군 모자 같은 게 있네? 어, 그거 내가 주워온 거야. 여기 바닥에 딱 있는 거 준비 좀 해줘. 마이 노트 피엣! 어쩐지. 그거 그거 보고 내가 딱새님이 좋아할 거 같은 모자라고 한 거야. 수상할 정도로 축복을 좋아하는. 아이 씨, 따. 딱새님 저런 거 좋아하시네. 선생님 혹시 딱지 좋아하십니까? 딱지요? 딱지? 낙. 딱지. 딱지. 누나. 에어필터 전관 수정할 거 같아. 뭐 없지? 근데 금방하니까 뭐 산 거우진 않을 거야. 아따, 우리 바구니 없지. 바구니? 그거 언제 정리할지? 저기 다시 가도록 하고. 거우진 않을 거야. 일단 경고보고는 다 갈 거예요? 웬만한 건 다 가놔야지. 거기는 놔둬네. 거기를 넘어 놔둬도 되지. 어떻게 분해할 거니까? 어차피 그 위에서 분해해도 돼. 아, 위에도 있구나. 슬슬 출발하고. 그리고 바구니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한테 들어가고. 위에도 이렇게 달려. 아... 니트님의 희생이 있지 않겠습니다. 아, 이거 누구 가방이냐? 앨리스백 이거. 앨리스백에 무슨 악보 하나 있고. 웨딩 카트리지 세 개 있고. 웨딩 로드 세 개 있고. 용접을 잘하는 사람. 바을 타이타인인 것 같은데?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상님 건가? 딱상님 건가? 상님 건가? 상님은 가방이 있었어? 상님은 가방이 있었어? 상님은 가방이 있네, 여자친구? 아, 이제 출발해도 될 거야. 누가 방이지? 나 잘 모셔도 됐어. 나도 좀. 저는 복귀했나요? 못해요. 한 사람은 말을 하도록. 어? 안 탔으면 우리 출발했을 때 비명 칠 거. 전방, 전방, 전방. 앤, 가만. 아, 전방 한 포 잡아야 돼요? 뭐 이상한 거 지켰거든? 뭐 이상한 게 배를 들이받아줬어. 야, 우리 배 왜 점점 이루어간다. 아, 이걸 빼는 거였지. 배 깔려가지고. 자, 잘 가. 아, 야간 작전 되돌기면 지향해야겠다. 안 보인다. 어, 5시에 해. 그, 이티넷이 방송 중 틀어봐야지 리파인 한 번 봐 보게 할게. 한 포 기준 4시일 거예요. 3시, 3시. 3시의 적. 5시. 소리가 이상한데? 3시? 3시 보고 있어. 아, 아래. 우리 배 아래, 배 아래. 배 아래. 머드랩터 붙어있네. 아, 머드랩터구나. 야, 전방. 전방. 밸런스트 해. 머드랩터 붙어있어. 진짜 까이고 있어. 그, 타투였고. 네. 전방하고. 전력 부족. 아, 이 원자리 열어봐. 너네네. 딱 볼게. 때려봐. 조금만 더 치워. 세이빙니. 아홉시. 상부 부탑 아홉시. 전력 부족. 전력 부족. 전기구 소리 나왕. 상부 후방 포탑으로. 아,그런데 헤머헤드 엄청 맑네. 끊났데. 폭발탄이 있으니까. 네, 클릭 맞게law Sriklique. 나머지 해머일드가 한 5마리 되는 것 같은데 1시? 2시에서 1시에서 아니 바알타이탄을 끌고 오네 미친놈인가 이거 2시에서 하는 시사이 오오! 원장 수리해야 되는데 아저씨 지금 전투상황이야? 아님 멈출 수 있었네? 전투상황이야 지금 해머일드가 12시에 있어요 12시에 이거끼를 못써 나 물차가지고 지금 멈춘상황이야 원장 수리 원장 수리야 오오오오오오오오 잘가 원장 수리 어떻게든 살려 압력 아닌가봐 얘네 왜 이러니 체력이 얘네들 한번 아 아 선빵 흥원실 네 아니 또 여기 막아놨어 상황 끝나면 요리사항만 여기 조치하시고 이거 웰딩툴 저 써도 되나요? 네? 웰딩툴 원자료실에 있는거 써도 되나요? 웰딩툴 네 그거 써요 한시 오나? 그냥 그냥 병행 안치워지는데 컨센트레이드 웰딩툴이라는거 웰딩토치 쓰면 용접기 말고 아 한시쯤에 해머일드 여왕인거 같은데 네 한 번모니터 망가였어요 아마 수리하고 있어 지금 어 12시에 12시 잠깐 이거 치워줄게 일단 2시 2시에 해머일드 어 포탑기준 1시에 해머일드 여왕 있고 어 한 번 쏴봐요 그냥 어 맞았어요 12시 어 어 어 uais 어묵 해머일드 여왕을 들이받았어 이제 한국으로 다 나갔어 여기 유용 bit 포탑기준 해머일드 아버지 안 signa 아이고 아이고 실패 했었나 포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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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와 이거 컨센트레이터가 엄청 빨렸다네 대신에 빨리 가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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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저 세기 그냥 잡는거예요 잡기 이거 그냥 안쓸게요 내가 쓰는 거보다는 사람 쓰는게 낫겠다 그 판상황에서 쏴야 돼 네 저 왔다가 적발 당부 싫지 않아 저 왔다가 예전에 뭐지 아 현대 치면 죽어요 그럼 20빛이라 아 상부 다용도실 우체게 타고나 이는.. 학생님 안 괜찮겠는데... 저.. 조심해야겠네.. 학생님 그것도 피크로 만들어 버려요! 잘한다! 어저... 맛있는 놀이하셨어.. 이거 도축해요, 이거 도축팔러 도축판돼.. 일단 당분간 여기 머무를게요. 나도.. 나도 죽은 할까? 둘이서 하면 빠르지. 아, 냉장고 들고 오고. 냉장고 좀. 유생이 빨려 들어오는 거 봐. 원양어소 같아. 틀린 말은 아니지? 아, 아프다. 아, 이거 사수로도 이거 훨씬 빨리 다닐 것 같아. 그 지형에다가 빨리 다닐 수 있어? 뭐라고? 주팔전을 빨리 뽑아주세요. 여기 넣어놨어, 이거. 사장님이 넣어놨어, 이거. 생선 꼴 쪽에 하나 더 있어요. 딱사님도 여기 와가지고. 아니, 리털이 여기 원자로 캐베리에서 가져가면 되고. 딱사님? 딱사님 원자로 캐베리에서 잠깐 와보시겠어요? 다 하셨으면. 이.. 나는 쌍카렌 샌님. 넌 아니고. 나 낙메이스에 닥스포. 제미는 죽었네. 아잇. 와. 이 카데리트. 아, 이거. 맞네, 이거. 뭐야, 해머헤드 유생. 진짜 젓갈 닮을 거야? 뭐야, 몇시에 있어? 뭐가? 배 안에 있는데? 딱사님, 딱사님. 네, 해머헤드 유생 말고. 네, 여왕시체. 어, 여왕시체는 모르겠고. 일단 하나는 꼬리 쪽에 있어요. 샌님. 네네. 칼, 칼 이걸로 바꿔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 여왕 이미 도축하셨나보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캐베리 하나 있거든? 칼 두 잔을? 저걸로 바꿔 가세요. 오케이, 세라. 음... 칼 꽂아주세요. 어, 칼 απο다 그, 저걸거에요. 네? 장기상태가 아니고, 광대 친구가 Также의 샌님. 어.. 아.. 저기.. 아니.. 시체는.. 배모히드.. 죽은 사체에 있을까요? 어.. 없어요.. 이런거 배 안에 두지 말라고 갖다 버리라고 배모히드 사체 남거 하나는 다 버리라고 예 저거 갖다 버리라고 이거 뭘 버려요? 이거 이 시체에 배 안에 두지 말라고 그 시체에서 안 갖고 왔는데 어? 저 안 갖고 왔는데 아.. 의사가 시체를 빨리 끌 수 있잖아 이거 빨리 배방에서 갖다 버리라고 아.. 갖다 치워달라고? 아무튼 다 복귀하셨네 아.. 이거를 왜 갖다 버리라고 욘두식 처형 갔다오겠습니다 가라.. 욘두 앙 아.. 아.. 아니.. 잠깐만 탈가.. 트리스타나 웰덴 욘두 이름이 욘두라고? 어어 오야.. 시발 왜 이래 왜 아.. 배전만이 불타오려고 했었어 와우 전원 벗기? 저 들어왔어요 응 오케이 죽은 사람 손 아.. 아.. 용접봉도 따로 필요하구나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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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용접봉은 따로 필요해 아.. 아.. 용접봉 같은 거 부족해지면 만약에 저 새로 만들어서 채워놔야 되니까 네.. 저도 약간 비상용으로 원래 이머저씨 들고 다니다가 아.. 뭐.. 작업한 거 없죠 지금 도킹할 건데 야.. 진짜 이것이 함장 하나 좋아졌다고 했잖아 미션이 왜 이렇게 스무스하지? 와.. 아.. 광대수송 왔다 피페님이 맞아요 피페님의 역할은 모르겠다 이게 바로 함장 차이 광대수송 왔다 함장 차이 돈 많이 벌었어 히히 감장 개꿀인데 하실? 어.. 사악한 일을 잊지 말지여도 으..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내일도 할 수 있는 거구먼 네스 음.. 척추 괜찮았어 응 그놈은 척추 나는 모가지가 아프지 아.. 이제 유료 되셨군요 난 옛날부터 그랬어 아.. 혹시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응? 내가 당신보다 늙었지 당연한거에요 당연한거지 그건 당연하지 않다는 듯이 물어보기 약간 허리 아픈 세계관 최강자 느낌이었어 그게 맞지 않을까? 우리 밴 기술자가 최강자야 아.. 전투력도 그렇고 그냥 어.. 참 네티이 맞춰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세요 딱쌤님 딱쌤님 님이 좋아할거같은거죠 약간 시경 네 그.. 무겁게 케빈에 나한테 렸어 크디님 크디님 네? 표창 나한테 좀 달아줘 응 이거 본인이 쓰는거 아니야 빼려주는거구나 어.. 나 좀.. 아.. 그거네 스타일 트롤링 하는거 봐 니트님 놀린다 압기 오.. 지쿨 조회기가 지쳤는데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Option 들어보니까 리터님, 라섹할 때 느낌 어때? 라섹할 때? 어차피 마취해서 하면 안 돼. 레이저 라섹이에요? 아니면 저거예요? 어? 그러면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 핫도그야. 근데 내가 알기로는 눈은 시신경은 마취해도 보인다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나는 무서운 거야. 시신경은 마취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아, 핫도그 안 된 적 없는데? 눈 보이는 상태로 하는 거야? 아, 핫. 아니, 애초에 뭐 하고 자시고 또 없어. 레이저로 그냥 닌 각막 속에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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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10초동안 윙윙윙윙 해주고 이제 반대로 또 윙윙윙 해서 렌즈 모양으로 닌 눈 각막 속에 뭐라 해야지? 콜라겐인가를 절제, 그, 절제해 낸 다음에 그, 절제해 낸 거 한쪽을 살짝 따서 그, 그거를 의사가 직접 집게 갖다 빼는 거야. 겁나 별거 아닌 거 같은데, 포즈미코라 아니면? 겁나 별거야. 무서운데? 이제 실력 안 좋은 의사가 하면 콜라빈이 뭉텁뭉텁 잘려서 나오겠대. 아니, 아니 둥글게 둥글게를 눈에 쓸 수 있는 단어 했다고? 아, 레이저로 둥글게 둥글게 한다고. 그거 완전, 어, 데드스페이스에 나오는 장면이잖아. 근데 이게, 인 각막 두끼가 얇으면은 진짜 하고난 날 당일 몇 시간만 지나도 시력 복구되는데 인 각막 두끼가 두껍지 않고 얇으면은 시력 회복되는데 일주일 정도 걸려. 너무 얇아도 수술 못한다는데? 얇으면 아예 수술? 렌즈 삽입술이야 되고. 아, 렌즈 삽입술? 아, 렌즈 삽입술? 대형 수술이구만, 거의. 음. 렌즈 삽입술은 기본 회복되는 데만 일주일 걸린다던데? 음. 너무 두려워요. 막막박미증도 또. 광대 스테이션. 장대 임무가 있나 봐. 네, 이제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렌즈만 패면 돼서 트라이라 싶보다는 위험성이 있거라. 어? 야? 광대 형이 좀 그냥 시력 고정술인거죠? 전체적으로 갔을 때. 이런 느낌은 있고. 그냥 렌즈를 삽입하는거지. 아저씨 무슨 마스크 가져오라고 하는데? 투명... 무슨 광대 형이 마스크를 가져왔으면 뭐 이런것도 했는데 투명 버전의 마스크라고 하던 난 그걸 실제로 보고 싶었다는데 있어요? 어머니의 용안. 갖고 와요 봐요. 폐에 있나? 어디있어? 있어요? 저거요? 저거요. 지금 판매에 떠. 어디있냐? 아, 검색해볼게. 네오 오늘 아는데? 대략이 없어. 다른거 아니야? 어? 새끼 자리가? 용안 없는데? 아, 이따 뜨는데? 나 지금 판매에 보니가 뜯다니까. 루알은 손에 가지고 있는거지. 난 아니. 야 근데. 그러면 판매에 뜰수가 있나? 야 의료품 제일 아닌데 바빠 죽겠어. 아니 쟤 판매에 뜨는것 자체가 배어있다는거잖아. 이거 정식 명칭 뭐지. 맞을걸요 그게? 용안. 어머니의 용안. 맞아. 근데. 아예 안뜨는데? 어. 용안이 없어. 어디. 어디. 판매에 있잖아. 대형광청 캐비넷에. 어. 잠깐만. 혹시 이거. 퀘스트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퀘스트? 그. 어머니의 용안. 지금. 무슨 전도사였나? 지금. 어. 쟨가보다. 어. 괜찮아 쟤. 뭔가 복장이 쟤 같아. 담근줄 알았네. 얘를 좀 건들지마. 가라. 가라 리트리. 쟤겠지. 아니 쟤 상인 아니라 그냥이다. 그러니까요. 근황이라서 지금. 나 옛날에도 그거 한번 담근적이 있거든. 조영판 당가서. 다음 스테이션 찾는다시고. 갔다가 게임 터졌잖아. 쟤 거야. 빽이 마려워지네. 아.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방금. 방금. 림프 철렁. 아니. 림프 철렁했다. 어. 함선 바깥에 매달고 갈 수도 있었어. ㅋㅋㅋㅋ 림프 철렁. ㅋㅋㅋㅋ 존재 자체 불어당할 뻔. 아. 이제 에디트님이 뿅망치 들고 와서 오포스랑 맞다이기는 거야? 아 맞아 야 우리 배 바꿔야지 개미의 용암 아 슬슬 바꿨다고? 님들의 월급이 설정되지 않았던 이유는 배를 바꾸기 위함이 너희들의 인권 배를 바꾸기 전까지는 없는 거야 저 퀘스트 끝난거죠? 그래서 배버로 바꿀래 그래서 고민 중에 여기서 바꿀지 아니면 다음에 군사스테이션으로 갈 수 있을텐데 거기서 퀘스트 끝난거 맞죠? 그냥 건드리지 마요 그냥 일단 담그지 마시고 여기서는 방위각함하고 오르카 2함하고 또 바꿀 수 있고 군사스테이션을 가면은 아마 아마 그 친구가 있을거야 티본 분과 원이겠지 어 원인가? 퀘스트는 쓴 3티오 아니에요? 펀트는 3티오고 펀트는 3티오고 티본이 있잖아 일단 또 그 뭐더라? 형이 이상하게 생겨먹은거 있었는데 베를리아? 베를리아 말고 우리 그 한 두번 상탈거 있잖아 베를리아? 뭐? 테레아? 그 베블랜? 테르자? 무기 조준하는데 2층으로 되어있다고 아 테르자 테르자 지금 2티오까지밖에 못하는거죠? 응 까지밖에 못하는게 아니라 그것밖에 못하시지 지금 그래 아 그러네 지하투 그래서 장이 깍하면 안탈거면은 다음이 제법 오르카도 호각은 좋아 오르카가 오르카가 야 근데 오르카는 타는거 아니야 너새끼 연료 못 채워가지고 아 맞아 그러면 오르카는 일단 거르고 할거면은 방위각인데 방위각 자체는 좋아 좋지 방위각 사실 헌프백도 나쁘지 않아 헌프백도 나쁘지 않아 사람이 좀 많이 필요할 뿐 사람 이거 이 모드 이 모드 특히 뚝 타면 나갈텐데 이 모드에서 그걸 하자고? 근데 오르카는 오르카 투는 장점이 있어 오르카 투 타면은 쟤도 배전반이 존나 몰려있어서 행복해지기는 방위각도 그렇게 치면 배전반 다 몰려있는데 그렇긴하지 그러면 오르카랑 황과 둘 중 하나 확신 섹시 ㅜㅜ 폰 팀드위가 티폰타지 않을래? 흐흐흫 티폰 나쁘지 않지 방위각 솔직히 배 넥코가 너무 좁았네 그러면 헤리자 타자 일단 어차피 다음 스테이션으로 일단 가서 먹어야 되니까 아니 빙리 흐흫 지셨으면 왜 그러는 거야 야 일부러 그러는거지 빙리... 빙리...꼬? 와 알루미늄 햄버거 뭐라구요? 알루미늄 만들 햄버거에요 어 송배는 절대 타는거 아세요 아 스피린님 그 탄 리플 좀 해주세요 예전에 보복탄이 없어 지금 아이 만들어 나트륨이 없어 어? 만들어 이제만 나트륨이 없어 나트륨이 없어? 사 사 닥새님 왜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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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스터 셰프 오 빨리 어서 셰프를 만들어서 이곳이 무엇이 당신을 마스터 셰프를 이끌어 오 세상에 쇼파쇼파 오 이제 우리 요리사 만능 요리사 당신 뭘 밀거래하고 있었던거지 저 저거 샀는데 아편 샀는데요 아편 거래라고 샀단 말이야? 아편 밀거래 탕탕탕 저 바로 그냥 탕탕탕 아니에요? 아저씨 옷 만들어졌어요 이거 이거 바로 그냥 탕탕이 행위인데 저거 무사로 만들었어요? 아 모두 만들었고 이미 만들었었구나 이것이 한국이다 절망편 아 마그네슘만 있는데 나트륨이 없잖아 나트륨? 왜 필요해? 소팔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염구 좀 키울까? 염구가 다니다 소팔물을 좀 만들어야 돼 인하고 나트륨을 계속 키줘야 인은 어려운데 나트륨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응 그럼 계속 행사는 해줘 다니다 흐흐흐흐흐흐흐 마이너러 그리고 에스타블리즈드 펄스레이저 큐박스 저거 뭔지 알아? 레이저 펄스레이저가 쓰는 거야 어 좀 뭐하는거야? 좀 더 센 펄스레이저? 저거 재료가 뭐냐면은 이게 외계생물을 피하고 우라늄하고 토륨하고 알륨이로 처먹고 광사는 광산이구나 분해 광사 있네 허이 DNA 자팔 광사 터블리즈가 저런식으로 되는게 두 종류가 있어 이제 토륨을 안쳐먹는게 그게 혹시 다들 성격으로 다니시다가 그 황산석 등 보면 사도 이제 오버클럭트 펄스레이저라는게 있는데 그건 토륨하고 EMP를 넣었고 디스티빌라이즈가 우라늄하고 토륨하고 EMP를 넣었고 1이나제 응 성광분 분해하면 마그네슘 나오 안나오던거 같았어 마그네슘하고 위팀하고 나오잖아 이제 성광분 가라도 별거 안나왔었을거야 그래가지고 소모가탄 가라도 성광분 안나오잖아 음 마그네슘하고 칼륨 나온다 칼륨도 나와요? 응 고운거에요? 아 울프님 광역항생제 꼽아서 일단 넣어놨어 아 감사합니다 야 그것도 하나씩 나오는게 개회전님 어 무비하고 갈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 다 쓰고 있어 야 크루킹 짝짝 그러시는데 아 저거 50킬로클래스 해주는 것만 해도 장난 아니네 정기 정기 아 찬님 여 السiblboro 아 아니 우리 배는 왜 이렇게 정비사들만 1.2 이 그 다음 니가 정비사를 해 의사트리 탔다며? 의사트리 탔자마 그렇지 근데 의사를 탈 수 밖에 없지 아니면 내가 함당을 안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나마 루티미는 치료하는 법을 알아서 그런거야 안돼 씹혔어 아니 뭐 씹다니 다른 거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운전 펜스가 저거라 근데 이게 선장이 필요가 좋은건데 선장 버프도 중요하긴 한데 아 맞아 나 조수만 뽑아가지고 한 티어까지 한번 가봤거든 근데 선장 진짜 있어야 된다 선장 없으면 뺑뺑이를 엄청 돌아야지 이게 우호도도 우호도고 세력 우호도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 선장 없으면 돈은 어떻게 해도 세력 우호도는 진짜 엄청 하는 걸 들어 선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력 우호도 펑킹 해주는게 있어가지고 없으면은 이제 세상 참 찐따가 돼 유루파 해력 속 찐따 아니 주수 뽑아가지고 스킬 선장 그거 해야돼 어 그거 3분의 1 해가지고 아 3분의 1의 확률로 당신은 유루파 찐따가 되거나 안 될 수 있습니까 와 겁나 안 나오죠 유루파 찐따 내가 케이터 다시 만들어서 그거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볼까? 음 아니면 어차피 그거 아니야? 레벨업 상태 되면은 스테이션 출발할 때 해가지고 출발할 때 돌려보고 안 되면 로비로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출발할 때마다 세이브되지 않아요? 예 나도 아니 그게 아니라 출발한 다음에 어차피 추가하면은 어차피 제 제이킥이 뭔상태로 돌아가는데 뭐 미션 시작한 상황으로 계속 돌아가잖아 왜 남기 왜 이렇게 많아? 총알의 주제력이기 때문에 많은 거 아니야 핫도그 설명 왜 이래 근데 아이언을 좀 펴고 아이언하고 고무를 좀 펴봐야겠어 으 아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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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새님의 핫도그 맛있게 먹고있어요 아이고 지금 배안에 시트 좀 치워라죠 저희 저새끼 발언이 불순한데 배안에 시트 좀 치워라죠 으응 뭐가 잘 모르겠는걸 배 안에 시체 좀 치우라고 시체가 있어? 시체 가방 같은 거 맞잖아 아, 오케이 아들 떨고 올게 헤르자가 출력이 좋았던가? 헤르자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으면 할께요 헤르자가 좋았으면 좋겠지 근데 헤르자가.. 헤르자 약간 좁은거 빼면 헤르자 엔진 두개였지 않아? 응 수리할때 좀 지랄하게 어? 아니 아니 오히려 좋은거지 하나 키고 하나 끄면 되잖아 어? 그러네? 이게 이렇게 이득이 된다고? 좋은데? 알쌍의 전환 아.. 아.. 모두 덕분에 살았구나 헤르자 어딨어? 앞에 헤르자고 오케이 좋지 해보지 뭐 응 아.. 앞에 헤르자가 상부 두 포가 잘못 쏘면 배 전체를 박살내는 구조였던가? 여기 헤르자가 포가 4개다 아.. 호국포를 레이건 놔둘거야 그냥? 어.. 소독하고 가세요 아.. 대호포 바꿔야지 어.. 대호포 해야지 아.. 레이건 그대로 쓰면 돼? 그리고 잘못 쏘면 백박살나가지고 아니.. 배터리.. 배터리는.. 머리 말아왔어 또 여기에 이 상자에 아.. 들어왔어요 뭐야 저거 사출해 사출 사출.. 여기 올라오는데 뭐야 잘가 홍보부 näm 사출 이케 이발 리튬을 존나 팔았는데 리튬이 또 있네? 아직도? 아버지 저 새끼 뚝배기 쳐 쳐네 여기 벤트 나갔다 공놀이 공 생겼어요 물어 뭘 던진 거야 진짜 너무 어지러워 대화 수준이 으흐흫 맞냐고 흐흐흐흐흫 자가 수준이 너무 무서워요 오우 안 돼 내 공 저기에 참? 아이씨 아이씨 여기있다 물어어 아 야 맞아 그러고 보니까 벤트블레이드 멀쩡한게 있나? 있어 있어 거기에 벤트블레이드 저 벤트블레이드 잘 던지면 데미지가 안 박히는 것 같아 진짜 블레이드였네 자크라미언 태산 이거 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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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누가 에어필터 청소 한번만 해주세요 네 뭐 있어요 에어필터 네 스테이션 사용 다 했어요 에어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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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리님들 고무 엔hora 팔지 말죠 고무 쓰는일 되게 많은데 아 고무 쓰는 일은 아나 werk 이상한소리는 하는데 내 고무 아니 왜 사용방 いきない 여구만 쓸거 세 j 게임이 무서운게 아닙니다 바람이 무서운 겁니다 메콩 재밌는거 보여드리기 왜냐면 왜 혼자 그걸 뒤집었어? 묻혔어? 저거, 저 사람이, 저기에 일단 사람은 물지 않아 비심 사람은 안 물는데 다른걸 좀 두는거 같은데 60개는 사람은 안 보여요. 여기다가도 저거는 해놔야겠는데? 뭐야, 그럼 인간 쓰레기는 무는 거야? 사람이, 아 저 뭐야, 사람 간별기야, 그럼? 당신 같은 인간 쓰레기를 물리기다. 너는 고기로 분리수거 해주마. 미 드러버. 우리 잔여탄이 충분하네. 지금 같은 인간 쓰레기에 속을 긁어갑니다. 우리 폭발탄, 겁나 많아. 뭐야, 이거? 누군가 쓰겠지? 근데 누가 나트륨 필요가 따지 않았어? 피디님. 피디님, 연고 하나 있는데, 사실? 피디님, 가만히 하나 주세요. 나 저거 위험을 지 빨리 가지 못해? 하고싼! 나트륨 하나. 나트륨 하나. 그래, 저기 탄약가방 하나만 갖다 줘. 한입이 왔다. 오, 오셨네. 야, 철거용 복깅이가 어디 있지? 의무실에 있어. 의무실에 있어. 아, 맞아. 의무실에 도구로 갖다 놨지. 탄약가방 갖다 달라고? 내가 들어간다, 이말이야. 이, 이 빌어먹을 기조를 보면 여기 끊어가리단 말이지. 그래서 난 여기를 부셔버리고. 긴 거지? 어, 먹었다고. 어, 긴 거야. 밑에를 무설되지 않을까요, 리트님? 어, 됐다. 밑에를 무설되고 싶었는데, 일단 무실려면 무리 차야겠다. 자, 좀 하나 나오지. 오이! 어. 배가 좀 부서질 거야. 리트는 나트륨 못 샀지. 배가 이르네요, 오늘. 아, 나트륨? 애초에 안팔던데? 아, 나트륨? 애초에 안팔던데? 아, 나트륨 못 샀지. 아, 뭐 세길로 그냥 아파냐? 뭐야, 테이션이야 지금? 배가 좀 부서졌을 거야. 아, 빨리, 빨리 가야 돼. 테이션 털어야지. 이미 없어요. 아니, 다 털었어? 아니, 이 기졸봉 왜 안 빠져, 시발. 아니, 이 기졸봉 왜 안 빠져, 시발. 그냥 없던 거예요. 기졸봉? 그냥 기졸봉 탈면 되잖아. 그냥 팔자. 그거 어디 견뎌지? 뭐야, 뭐 고양이 소리 났었는데? 디피님. 고양이 소리 났었는데. 디피 아닌데? 네. 기졸봉은 탕글로 하자. 누가, 누가 8호 하라고. 아, 스피린님. 8호! 네? 우주포진 좀 꺼줘. 어? 우주포진 좀 꺼줘. 거 있는 거 아니야? 나 안 켰는데. 개 불쌍해. 어, 저거 개 불쌍해. 일단 로비를 한번 나갔다 올게. 어, 갔다 와서 출발합시다. 어, 저게 상님이 들어야 되니까. 상님이 들어왔는데. 나 들어가면 딱 되겠다. 상님이 지금 들어오면? 나 지금 무슨 맛이 올게? 저거 막 좌우 컨트롤 반전돼. 저거. 아, 그거 함선 손상시켜서 그럴걸요? 그니까 카르마스 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 카르마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되지. 누가 비며로지 타렌냐고. 아니, 난 낑긴 걸 빼라 했지. 아, 그리고 죽었을 때 스킬 수치 까이는 거 좀 75% 해줘요. 75%나 까이게 한다고? 응? 아니, 75%만 부유하게 한다고. 아니면 아예 좀 안 까이게 해주면 안 되나? 지금 스킬 수치 25%에요, 지금. 안 까이는 거 지금. 25%만 까이게 해놨어. 한 10%로 줄, 15%로 줄여줄게. 너무, 너무 없어도 좀 그래. 이제, 없으면은 이제, 의사가 기 쓰고 살리는 의미가 좀 적어지거든. 아유, 저는 재미로 살리는 거라 괜찮아요. 의미가, 의미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님들이 터비를 안 누르면 돼. 카르마스는 꺼라 쓴다. 내가 켜왔어, 이거. 사장님 들어왔나? 오케이. 계속. 난 준비됐다. 준비됐다 준비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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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어. 한 경기였나 하나. 근데 림프님 그러고 보니까 그게 아예 영어로 세팅하고 가시네. 예? 한글로 하는 건 영어로 세팅하고 가시네. 뭔 소리에요? 아아 영어가 더 익숙해서 그래요. 원래부터 영어로 하셨으면 그럴 수 있어. 인정? 이거를 서양 애들이랑 하다보니까 명칭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아 맞아 그럼 못 돌아와. 맞아 그럼 못 돌아와. 1, 2, 인정 드립니다. 그럼 못 돌아와. 안정증 같은 걸 사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거. 스테빌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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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빌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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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쌀래이드 아니야. 스테빌라이드. 아 스테빌라이드. 스테빌라이드. 해서 안정제니까. 예. 실환가? 이거 브로드 스펙트럼 안티바이오틱스 이런 건 이제. 유추가 된단 말이야? 그냥 광학성생제니까. 광학성생제는 유추가 되는데. 스테빌로우진 같은 게 없잖아. 저게. 그렇지. 실생활에. 안정기인가? 초포 안정기. 안정제는 마치. 스테빌라이저. 테이블를ным. 대우사이진. 조포 안정기라고. 데우시진? 데오시진이에요 데오시진. 세글론에 신각제 때는? 아 신각제라고 라고. 저 유추가냐. 거격하는 놈들. 데우시진. 신각제라고. zos공재. 스테빌라이. 데우슨을 붙은거야 무서워. 일 Крас워 장 이 대우스 활. 그. 데우수. 진. 신각제. 여기 군사 스테이션 아니야? 다무스테이션이 군사일거에요 여기 연구시설이야? 아 우리 아직 출발 안했구나 근데 왼쪽 오른쪽으로 연구소 한번 거쳐서 군사전축기지를 가느냐 바로 왼쪽에 있는 군사전축기지를 가느냐 근데 오른쪽에 있는 군사전축기지를 가느냐 니스님은 거기 숨어있어요 아니 숨어있는데 임무 하나 더 받아봐 저기 광대, 해머이들왕 소감자, 머드랩터 스테이션에 임무 하나 또 생겼을걸 HMG로 달라고 그래 이 미친놈은 너 왜 이렇게 돈이 없니 너 왜 이렇게 돈이 없니 책 오른쪽으로 결정 났네요 오른쪽 임무가 더 많네 또 알겠네 연구소 한번 더 거쳐서 출발합니다 저거 왜 이렇게 돈이 없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머를 그냥 머리로 좀 있는 건 없네 25초에 출발합니다 15 14 13 2 1 9 8 7 오오오오오 그럼 계절봉 한 대에 있는 거 다 팔아줄래? 내가 팔게. 내가 위. 한 대에 있는 거 다 팔아주세요. 약도 좀 만들어볼까? 아니요. 볼받은 좀. 조금만 떨기 싫으면 레오 이십끼 안 온 김에 콜렉션이고 자시고 다 파랑을 제끼버려야겠다. 내 버거는 끼. 내 버거는 끼. 다음에 오면 배 바꿔서 뭘 놀아야지. 절도 절묘하다 진짜. 당신의 옷 한 채로 대체되었다. 안 온 게 잘못이지. 아 그게 누가 탈주 뛰래. 탈주면 어쩔 수 없지. 두 탈유리라. 받아들여라. 네. 졸라 무서운 게 있는데 말이지. 예. 뭐 진압봉이 뜨질 않는데. 커신 진압봉이다. 진짜 커신 진압봉인가 보네. 버, 버그 아니야? 대부분은 버그라고 했어. 그것이 공포영화? 아니. 명령도 내려지거든? 어.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무서운데. 왜 약간 한이 맺힌 그런 물건인건가? 아. 기절봉이 아니야. 총으로 보고 있어. 이런가? 출발하자. 지금 배려. 바꿔야 결정 나겠다. 어. 어. 아. 주감자 수소. 주감자라고? 독약 딱 돼. 저 칼 빼야 서야겠다. 다 잠그오십새끼들. 파선이냐. 아 근데. 저거 우호도 졸라많이죠. 성공해야돼. 나 버그 났어. 심정지 소리가 안 끊겨. 아 나 죽기 싫어. 어? 죽은 NPC들의 원한이 이렇게 된다고? 아 안돼. 이런. 이거 공포영화 클릿이잖아. 나아라 이거. 당신이 죽인 이들의 목소리가. 당신이 죽였어. 이거 공포영화 클릿이나 나라. 빵의 채수를 기억하는가. 아니. 니가 빼먹은 간의 개수를 기억하냐? 뭐야. 공이 오겠어? 아 인공눈물을 넣었더니 눈물이 나와요. 야 인공눈물 특. 어 미치겠네. 시X. 야. 저 새끼 왜 저러냐? 왜. 야. 야. 빨리. 빨리. 기절. держ Klein.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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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아니 로딩 때문에. 나larını 계속 맞았어. 지금. 스테이씨스 많아요. 내가 다 알았는데. 그 그 수의는 저걸로 해줘. 피치고줘. 나 지금. 나 기절 먹으라 말려. 줄을 걸려. 쒸.. 썰어 그냥. 야. 기절시킨 거. 어떡해라 치워볼게요. 스테루. 내가 죽겠. 지져. 지져버려. 어디. 뭐 사 왔어? 수업 채워요? 수업 어디있어? 저 범죄자 내가 좀 썰었거든? 함장실에 가고 있어요 빨리빨리 채웠어 이거 내가 어떻게 함장실까지 들어왔지? 야 신분증도 빼 일단 수업 채웠어? 이제 출혈중인데? 호흡 정지 저니끼도 다시 그래서 양반 예예 범죄자 좀 봐줘 네 데리고 와주세요 스페 선생님 이 새끼도 한 번 다시 일로 와야 되겠네 와 설렁던데 무의식인데 린홍링은 잘 들리고 있어 힛패님 뭐 이미 다 한거야 할거? 어? 나 지금 슬러저인데 아니 아니 그 지루하다 힛패 너도 나중에 허습하자 어 괜찮아 깨어났어 잠깐만요 아직 혈액이 너무 부족해 나 왜 함장실이 아니라 여기서 스폰한거지 저거 좀 주실래요? 그 오토펄스? 오케이 제압기에 넣었어요 아니요? 많이 틀는데 놔드릴까요? 네 네 혈액이 떨어지는거지 이거 약간 수액맞고 가실래요? 이런 느낌 네 수액 바로 치고 마약 당할 코리아 조용히 해 뭐 마약 뭐? 마약을 쓴다고? 우리 쟤 어딨어? 내부출혈이 있더만 다들 준비됐나요? 일단 얘네들 마저 확인하고 가라 어 그래 출혈아야 돼 내 출혈도 막혔네요 출혈 내가 복잡하지 말렴 비 뿌리네 위에 쓰러졌어 피 아깝게 아잇 쓰러졌어 그럼 갈까요? 응 제세동 쓰러졌어요 저 선수혈증이 왜 올라오지? 차라리 너 일로와 일로와 말 잘 들어야지 일로와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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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복포탑으로 3시 소형 다소 어? 뭐있어? 나 뭔가를 빼먹은 것 같은데 마스카로 배로 올라와 12시에 세동 방기무디 네 소방포탑으로 12시에 왜 시작하자마자 헤어렉을 너무 많이 썼던데? 어쩔 수 없어 뭐 뭐 그냥 무시하고 갔는데 안편을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다 파손때문에 언젠가 놓을 것 같긴 해 비싸움 파손이 오냐? 나는 그냥 3배미터 남았어 3배미터 남았는데 쟤앤을 계속 따라오니까 잡으면 되지 아오 쟤앤에서 따라오는 느낌이야 지금 이즈님의 혀로킹은 뭐예요? 아 일단 에이브라는데 에이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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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스폰 됐나? 검사를 했는지 확인 못하니까 난파선이 뭐 스폰 되는 느낌인데? 아직 2배미터 남았는데 벌써 스폰 된거 아니 느낌이 그대 그냥 저 새끼 뭐 스폰해 뭔가 있긴 하겠지 아니 뭐가 스폰하면 이때 식물이 야야야야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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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 한시 다소 다소 12시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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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파선이 좀 크네 여기에 여기에 정박할게요 의사영반 이따 밖에 나가면 저거 도죽해보실 도죽이요? 제가요? 도죽이요? 나 의사영반이래 요리사영반 삼선 정박 완료 아이 더러워 의무실 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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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스크 롤러야 근데 위에 있는거 야 허스크 갈맛 타임 허스크 유리도 할 수 있어 허스크 갈맛 타임 요리 모드에 허스크 여의도 추가돼가지고 원래 이거 허스크 이렇게 푸른인데요? 얘 왜이렇게 엔진실 쪽 그냥 파워 들어가는게 낫겠는데 여기라서 뚫으려고 어 어 어 여기 포탑으로 곡괜이 들고 갈까? 어 곡괜이로 하니까 빠질거 같은데 기술을 찍어야돼? 세시에요 세시 상 세시야? 상보로 세시 위투런? 고임? 내꺼야 이제 예 바로 오른쪽에 있는거 마약직 네 일단 챙겨다요 냉장고 있잖아 뭐 이거 아드레날린샘이 왜 여기있어 곡괜이 어딘지 본사람 곡괜이 그 이후로 안 지옥됐나 바닥에 버렸을걸 렛츠님 빨간색 보관함에 있어 내가 찾아줄게 와 예쁜 보관함이야 빨간색 오 예쁜 아 렛츠님 찾았어 빨강빨강하구만 어 아 철거방 간다 뭐야 저거 싫어한거 나 가서 잡수복 챙기러 가도 돼? 응 잠수호 봐라 여기 잠수호 세개나 있어 네 나가셔도 됩니다 응 네 에어 나가자마자 시 응 예 소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래 안에 뭐로 타고 보인다고? 상자 뭐 다른 거 없어요? 상자요? 있는데요? 거기 있어요? 나한테 금속상자 두개나 있는데 여기 빈 거 하나 있어 갖고 어 뭐야 일로갔다 저만 아래 아래 이거 뭐야 아래 뭐야 죽여 죽여 내가 가라앉는데 됐어 됐어 뭐야 왜 자동화 타 배 가라앉는데 배 가라져요 살라모스 가면 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불 나갔어요 이거 배터리 다 된 거 아니야? 연료? 어 연료가 나갔다 벌써 연료가 나갔다고? 원자로 꺼졌어 오르카잖아 오르카예요? 우리 지금 타고 있는데 오르카 타고 있는거였어? 오르카원이요? 그 잠석은 야 저 해적도 있다 시발 저 아니에요? 해적이 해적 있어 모드레터랑 해적 같이 있어 누구 지금 배 전방포탑 잡았냐? 잡았어 아니 근데 애초에 배가 지금 뒤에 있으니까 뒤만 까요 뒤만 까요 치료 준비해야겠다 이 뒤에 한참 멀리 있던 사람 지금 원자로 다시 켜야겠는데 제가 켜게 원자로 나 컸어? 야 뭐 뭐 나 뭐 나 뭘 다치냐 아 리티데로 다친 건가 에어 복갱이 쟤 꼬였어 하편 튀어서 그런거야 하편 튀어서 그런거야 해적이 올 줄 몰랐네 리티데로 그만해요 이제 문은 갔어 저 해적이잖아 저 해적이잖아 해적이야? 시발 쓰러웠어? 해적 죽였어 쓰러웠어 나 태어났어 저 빨간색 쿠키는 뭐야 오오오오오오오 야 뭐 부셔버렸다 저 모두 리티데로 나온다 아니 미친구가 뭔부터 말라니까 리티데로 빼 리티데로 포함에서 나와 스피드님 쏜다 폴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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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스피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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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아니 미친구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지금 아래쪽 아래쪽 쏴야 조금 더 아래로 해서 스피드 나와 오우 오우야 쏜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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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리티데로 뭐 해가지고 지금 나 위치랭 나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추받고 있잖아 어? 로봇인데? 로봇인데? 로봇이야 지금 위치랭 가지고 위치랭 여기가 아니잖아 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전방암포 다 썼어요 일단 산이 조금 내려봐요 아 탐박보기 싹 갖고 어 일단 다 죽은거 엔지니어 센티리봇 있잖아요 그게 썼어 그 알은 모아주세요 제가 해독해서 쓸게 그 제가 해독해서 쓸게 그 알은 모아주세요 제가 해독해서 쓸게 제가 대상스럽다니 음 원자로가 5분밖에 안가네 한가지가 맞습니다 원자로가 5분밖에 안간다고? 이거 풀어온 풀어올보다 더 안좋은데 원자로 전기가 나갔어 이거부터 뭐가 좀 이상해 그게 그게 가능한 일인가? 대체 얼마나 먹는 전방암인거야 뭐지 뭐지 접속실 에어바리 워리트십체가 지워지지 큐 아니 왔는데 갑자기 저 접속반에 불 났어 어 접속반 지금 전기장치 고상남을 배터리 먼저 봐야돼 보고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남파선에서 그거 찾아야지 않나 찾았어요 돌아가자 별거 없다 뭐 이거 들어가지 어머니의 용안이는 시체 하나 있던데 어 그거 퀘스트는 깨져서 필요하면 가져와 아 외계홀드쿨 하나 들어있네 여기 어머니 성리 필요해 옷? 아 있음 좋지 가서 산 챙기러 가야되는데 모자는 있지 용안 모자 건대가면요 네 건대가면 로ama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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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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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출발합니다 상림 어딨지? 아 왜요? 이 팀이 다들 복귀했죠? 응 상림 어딨어요? 나 입구에요 입구? 배에 있다는거지 응 우리 배 입구 아 배달? 하필 한번 했어요 산소발생기 수리해야되요 아 이제 머드랩터 재구만 하면 되겠군 오 인 맛있겠다 머드랩터 8마리 어허어 스폰 됐다 뭔가 스폰 됐어요 얘 왜 빨간색이야? 왜 빨간색이야 아 수갑풀어서 저게 수갑풀었는데? 미친새끼야 어차피 토킹하면 괜찮아 나 기절복이 없어서 와서 좀 때려줘 어차피 여기 다 뺏어난다? 뛰어다니서 무비챈다 무비채는다고 이 새끼가? 종교 여기 위무실 아 저 죽겠는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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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리트릭 거기다 뭐해 자격 아니 아이씨 아니 거기 거기 왜 들어간거야 근데 컨트롤이 안된다 어 왜 이래 왜 이래 야 이거 어 괜찮아요 다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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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우 나 치러준 줄 아우 단단하네 리트 그냥 겁나 단단하네 리트 어우 나 일부러 레그들하고 누워있었는데 뭐 왔어 뭐 왔어 뭐 왔어 아우 심장맞이 됐네 자 이것도 되네 한포 자동발사되니까 개쩌 개쩌 한포 자동발사되니까 이거 고정시켜놓고 배만 움직여도 되네 어머니 섬류랑 어머니 용안이랑 한포가 왜 자동발사되 버그 때문에 한 번 누워서 자동발사 개쩌 자동발사를 시켜놓고 배 모니까 그냥 이동사격돼 버리네 야 나 뭐 뼈풀어졌어 야 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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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갑? 수갑 없나? 아니 버려져있을걸요 수갑 챙겨놔야겠네 챙겼어 챙겼어 챙겼어? 마취한 김에 저 이물질 좀 뺄게요 뭐야 이게 몇지 어떻게 채용 어떻게 채용 터맞은게 위에 빠 눌러 인베스쿨이 넣었냐 챙겼어 채웠어 슬슬 전투 준비해야 되겠네 에덱 잠시만요 기제작치 으악 집게로 내 몸을 쑤시고 있어 전방포탑 기준 한시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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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호방포탑 기준 가셔도 돼요 옵니다 아 맞다 리트님 그도 가져가 네 몸에서 나온거 어 네 저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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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부 60m 정도라는데 핸님 명령처리 좀 해주세요 명령처리 좀 해줘요 어? 누구? 나 저거 기절보 운병 기절보 계속 명령 떠 아 잠 바로 좀 이다고? 거기는 기절보 계속 명령 떠요 처리 좀 해줘 땡큐 이제 클리어 졌다 그러면 갑시다 부상자속 어 잠깐 머드랩터 저거 챙겼어요? 인? 투사에 대해서 챙겨야되는데 근데 이미 지나치지 않았어? 아뇨 항선 위에 매달려있는데 어 내가 걸어놨어 야 밤에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았냐 정박 완료 그리고 들어가죠 어 아 더블 드링킹 내 앞부분에도 두개 정도 더 있어 요새 형님 나 그 막 잔상 생기는데 이거 맞아? 잔상 생긴다고요? 아 그 광대 아니 그거 없어야 되는데 어 슈트 데미지 입어서 그럴걸 어 돼진탕 아니야? 작아진다 아 저거야 저거야 마취율 넣어서 그래 상님이 좋아하는 엑소스트 아이구 잠두부 유일을 챙겨야지 클라우드 엑소스트 이거 테러용이야 테러용이라고요? 어 그거 데인전용으로 최고예요 개 미쳤어 디멘터 나이트 그냥 심벌즈 아 심벌즈 저 npc한테 걸면 뭐 한 번 치면은 내부 손상 내부가 아주 그냥 시창이나 지금 아직 함수업 다 안했지 나도 밖에 포탑 좀 죽여볼게 오케이 오케이 어 정박하고 하죠 다들 끌고 아니 어차피 지금 지금 금방 하는거야 요거 아트폰으로 하면 되거든 근데 수리 안 해도 되지 않아? 우리 배 바꿀건데 어 그렇니 근데 점심가 아 아 나 다리가 분심이 닿아버렸고요 으악 포즈 어잇 어 의사가 이렇게 자가치료를 어 대단하군 여기 있었네 저 말고 치료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 의사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오케이 어 저번에 의사 없을때는 내가 내 배 갈라서 기운 고쳤다고 저거는 의사는 둘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관우가 따로 없네 아 내가 내 배 쬐서 막 임플란트도 애는 얘네 뿌글뿌글해 이거 봐 뿌글뿌글뿌글뿌글 뭐야 이거 바디워시인가 소독효과 소독효과 적용되면 그렇게 떼는거 아니야 아 근데 이게 다른 으악 아 이제 아 이제 아 돈 달다 아 돈 달다 야 저 8,585에 익숙해 뭐야 저거 어 어 도대체 8,000 만 야 만 15,000 가까이 벌었는데 지금 14,000 벌었는데 역시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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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 가까이 벌었으면 14,000 가까이 벌었어 지금